그 뭐야, 고이스가 맨날 그거잖아요, 기사가 맨날 구구주 구구주 그래서 저희도 만날 거예요, 노인즈 이렇게 질 수 없지 결성해야겠네요, 노인즈 리온까지 해가지고 네, 리온까지 해가지고, 리온 한번 비춰주세요, 노인즈 너네가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짧게 얘기할게 거기 인정하기 싫지만 구구주 걔네가 요즘 잘하고 있다고 잘 뛰고 점프도 잘하고 오늘 경기는 우리 노인즈 무섭이, 일영이, 리온 같이 잘 뛰고, 서로 잘하고 한번 좋은 경기 해보자 노인즈 노인즈